지금 제가 이제 2333점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놓으면 좋은거야 오늘 좀 빨리 끝내놓으면 좋은거야 아 내일까지 가면 좀 지칠 수 있어 어지간하면 오늘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자고 음... 그니까 테란... Katy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엔젠입니다. 자, 텐안전. 여기는... 더블 가야되는거 아닌가? 더블 가자. 자, 이행용이라 상대가 내가 전진 게이트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맵이라, 정찰이 오히려 좀 늦을 수도 있거든. 자, 오는거야? 오는거야? 오 일꾼이 많이 안나왔는데 일꾼이? 어는거야? 어는거야? 어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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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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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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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